이미 회사에서 봐서 다들 알겠지만 강지우 이 아이를 회사에 복직시키기로 했다 아니 왜 또 갑자기 복직이에요? 그럼 강우랑 다시 결혼시키시는 거예요? 형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아버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? 그리고 집에 와서 마음이 돌보는 일까지 같이 하기로 했다 아버님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모두 내 아들을 위해서 결정한 일이다 강우를 위해서요? 들어오라고 해 아 민선호 본부장? 민선호 본부장이 여긴 무슨 일로 아버지 이 사람은 민선호 본부장이잖아요 설마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이 그래 민선호 본부장이 내 아들이다 아들이요? 아버지 양아들 사무식에? 아니 아들도 있고 나도 있고 사이도 했는데 웬 양아들? 내 친아들이야 어머나 어머나 야 니들도 좀 봐 이미 확인할 건 다 확인했다 틀림없는 내 아들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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